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중국이 한국 윤석열 정부의 사드 3불 정책을 유지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새 한국 정부는 그럴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면 미국과 민주 진영 국가들이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우드로 윌슨센터의 수미테리 아시아국장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사드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국 측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드 3불 정책이 처음 등장한 2017년과 지금은 한중관계는 물론 위중관계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는 전임 한국 정부의 사드 3불 정책이 과연 차기 정부에서도 효력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미국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 국장도 전임 정부의 사드 3불 정책이 한국 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이 또다시 경제 보복을 가한다면 국제적으로 외교적 미숙함만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은 중국이 또다시 경제 보복을 가할 경우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으며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계에도 동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드 3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3불 정책은 중국과의 외교협의가 아니라고 밝혔고 이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대외 정책은 연속성이 돌이라며 한국 새 정부가 3불 정책을 계승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가 개막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재개하는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국, 독일 등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주요 핵확산 위협으로 북한이 지목됐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를 발표한 공동 장관 성명에서 영내 핵확산 위기들로 이란과 북한을 꼽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계속된 진전은 공동의 안보에 더 큰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추가로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그리고 관련 활동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설을 통해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주요 핵확산 위협으로 북한과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개막회의에서 국제 핵확산 위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동과 한반도,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핵 사용을 암시하는 위기가 골막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도 주요 핵위기 상황으로 우크라이나와 이란, 한반도를 꼽았습니다. 일본 총리로서 처음 MPT 평가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MPT 국가들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을 대표해 발언한 덴마크의 제페 코포드 외무장관은 한반도 상황은 영내 평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북한의 계속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 외무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MPT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그런 전망을 뒷받침할 확인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를 유엔 안보리 8월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핵실험과 관련해 확인된 정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준 대사는 또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우리는 핵 관련 부분에서 비롯된 긴장을 보고 있지만 한반도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긴장도 보고 있다면서 이는 영내 특정 국가들이 취한 대립적인 형태, 즉 연합군사 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며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북한이 취한 긍정적인 반응과 행동을 봐왔다고 추적하면서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서부국가 베넹 정부가 북한 만수대 창작사에 의뢰해 제작한 대형 동상을 공개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북한이 제작한 동상이 하나 더 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 사례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베넹 정부가 북한이 만든 대형 동상의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베넹 대통령실 트위터와 유튜브 등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비롯해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넹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막식을 통해 최대 도시 코토누에 건립된 30m 동상을 공개했습니다. 파트리스 탈롱 베넹 대통령이 동상 아랫부분에 문구를 가린 천을 직접 제거하며 제막을 공식화한 이 동상은 베넹의 전신인 다호메이 왕조의 여군부대 군인 다호메이 아마존을 형상화한 것으로 머리카락이 짧은 여성이 한 손에 창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든 모습입니다. 앞서 비오이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위장회사가 베넹 정부로부터 동상 건설 수주를 받아 이 동상을 건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비오이는 동상의 건축 도면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 북한의 위장회사가 청룡국제개발회사며 베넹의 생활환경 및 지속개발성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해 공개했습니다. 베넹 정부는 당초 2020년 8월 이 동상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약 2년이 지나서야 제막식을 열었으며 이로써 아프리카에는 북한이 제작한 대형 동상이 하나 더 늘게 됐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세네갈과 보츠와나 앙골라, 차드, 토고, 적도기니, 짐바브에 등의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만든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북한이 동상 제작을 통해 상당한 외화 수익을 거뒀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해외 동상 수출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시험에 따라 지난 2016년 결의 2321호로 북한이 동상을 수출하지 못하게 했고 이듬해 추가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제재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결의 2397호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송환이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했는데 이후에도 북한 직원들이 동상 건립을 관리하고 감독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안보리는 북한 정권과 연계한 어떤 종류의 사업도 금지하고 있어 이번 동상 제작 과정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조항에 위배됩니다. 뷰어이 뉴스 함재하입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미국 검찰이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새로운 정보에 따라 검찰은 피구 측 자산에 대한 이번 법적 조치와 관련해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통제를 받아야 할 추가 청구인 출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 과정에서 피구 측 자산 중 일부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입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앞서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0년 9월 한반도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아들이 새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아들은 이일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은 사람의 생명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취급해 비무장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아버지의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했지만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는 월북자라는 오명을 씌워 죽음을 정당화시켰다면서 유족 측의 정보공개 청구승소 판결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항소로 대응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면서 더는 힘없는 생명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사실이 왜곡돼 은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가족의 아픔과 북한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과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민간 차원의 북한 인권기구를 발족하고 관련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일 한국국회에서 사단법인 북한 인권 발기인 대회를 열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재단의 설립과 출범을 방해하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북한 인권 활동에 실질적 위축을 가져왔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조속한 북한 인권재단 출범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 비난을 받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하거나 자국민의 서해피격 공무원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민간 차원의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고 추락한 한국 인권의 국제적 위상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단법인인 북한 인권 출범에는 이정훈 전 한국외교부 북한인권대사와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등 수십 명의 전 현직 통일 또 인권분야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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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